신라와 BCC, 니트라와 파나티코스, 그리고 충무와 화랑이 각각 8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첫 번째 경기, 바로 셀타비고와 산토스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인과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 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한 축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팀 모두 개인기량이 아주 뛰어난 팀들이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셀타비고와 산토스, 그 이름만으로도 명성이 뛰어난 두 팀의 대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구단의 명성을 이곳 한국에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셀타비고의 페레즈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파블로 페레즈 감독,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일단 먼저 한국에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부터 좀 궁금한데요. 한국은 뭐 이제 우리 스페인하고 많이 다르지만 모든 면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 해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사실 스페인 축구라고 한다면 유소년 시절부터 아주 제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말은 있는데, 그 셀타비고 감독이 봤을 때 스페인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스페인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페인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votre 얘기는 том, 하지만 advances 후에 대해 이야기 하는 Slowmart R 걸요 통 Digit le bung을 가지고 공허시간에 좋고 싶은 difícil들에 대해서 Davidlerin을 νばнов을 못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ald서가 envoniados 모든 때 정인цы 평양. 네, 저는 포근치 bardzoše 만들 faleiiego 그 일본에서의 oline 숲에 대해서 above, worried 해야지 진짜 region 공ways 의견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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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소연시스템으로 과연 어떠한 시스템을 또 잘 갖추고 있고 이번 산토스를 상대로 어떠한 경기를 펼치게 될지 그 준비된 유선의 시스템 저희들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muchas gracias a vosotros. 셀타비고의 파블로 페레즈 감독 만나봤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시스템을 한번 엿보자고 합니다. 구스타모 감독 산토스의 구스타모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구스타모 감독 반갑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많은 축구 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선영 팀 감독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보셨을 때 유선영 팀 감독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나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6 Olimpiada 브라질 리우 올림픽 브라질 리우 올림픽 브라질 리우 올림픽 올해 같은 한 팀에 있다 보니까 좋은 경기 능력이 된대요. 그리고 유럽은 좀 기술적으로 뛰어난데 기술은 힘과 기술이 뛰어난데 브라질은 기술이 있고 또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과연 얼마나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또 오늘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서 한 번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Olimpiada Sob United Santos 팀 팀 para... como que vai joga estilo? nos... elesam... quero ver... boa sorte Obrigada. a gente vai procurar fazer um futebol bonito, com torque de bola, com circulação, com posse, com infiltração e tentar privilegiar siempre o lado técnico do jogador para que ele possa sempre estar evoluindo. Obrigada a todos aí, que seja um bom jogo para as 2As equips. 대단히 고맙고요. 추첨해 주셔서 그리고 브라질이 유소년 애들이 갖고 있는 경기 능력, 전승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합니다. 좋은 모습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토스의 구스타모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습니다만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햇빛이 쨍쨍하게 이 경기장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온도가 아침보다 조금은 올라온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플레이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 경주 국제 유소년 대회 아무래도 조금은 국제대회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런 모습 그리고 각 국가를 대표한다는 이 자부심만큼은 말 그대로 거의 A매치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각각의 벤치에 각국의 조국의 기가 걸려져 있는데요. 스페인기와 브라질 기가 걸려있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먼저 스페인 대표입니다. 파블로 페레즈 감독이 이끄는 셀타비고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마누엘 골키퍼 브레오간, 베르나베, 스테판, 미겔, 우고 로디게스, 알렉스, 페르난도, 로버트, 페드로, 이케르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셀타비고는 오늘 기본적으로 4-3-3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브레오간과 페드로가 양쪽 측면에서 수비를 맡고 있고요. 가운데 6번의 미겔 선수가 주장이자 가운데에서 중원 지휘자로서 셀타비고의 공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미겔 선수가 또 중앙에서 얼마나 선수들이 조율해주느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수의 9번의 알렉스 선수죠. 이번 대회에서 5골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알렉스 선수의 어떤 공격 능력이 이번 경기에 빛을 발하는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골키퍼의 마누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산토스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카를로스 구스타모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주황시 이나시오 그리고 엠마누엘, 이반, 비니시오, 안젤로, 디에고, 루카스, 길레르미, 까이키, 구스타모, 시리즈니, 그리고 페드로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토스도 역시 계속해서 4-3-3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엠마누엘과 주황 빅토르, 그 다음 비니시우스, 빅토르, 다닐로 선수가 4-100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맨 앞쪽에는 구스타보 사르지니와 구스타보 안젤로, 그리고 안젤로 선수가 3명의 공격수가 산토스의 공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산토스의 지금 최전방에 있는 구스타보 사르지니와 구스타보 안젤로, 그리고 안젤로. 이름이 비슷한 이 세 선수가 얼마나 호흡을 또 잘 맞추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의 산토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입고 나온 산토스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있는 셀타비고 선수들입니다. 자, 이 모습만 보고 또 유니폼만 봤을 때는 정말 어느 A매치의 분위기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선수들의 비장한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 대회 각국을 대표해서 나온 유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 간의 이런 느낌,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고, 또한 스페인을 대표하고 산토스, 또 브라질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자존심 싸움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양 팀 모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럽들이기 때문에 두 클럽 간의 교육 시스템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발휘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셀타비고의 파블로 페레즈 감독. 제가 직접 경기전 인터뷰를 아마도 시청자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 유소년 축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페레즈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즐기고, 인성 측면에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축기를 즐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파블로 페레즈 감독은 몸을 풀 때도 계속해서 경기장에 있었고, 그리고 셀타비고 벤치를 다녀온 산토스의 카를로스 구스타모 감독인데, 구스타모 감독도 만만치 않게 매우 케어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도 연습할 때 골키퍼에게 공을 차주거나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참 선수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고, 선수들과 어울려서 훈련할 때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산토스나 셀타비고 선수들은 해외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큰 대회를 겪다 보면, 또 팀 내 결속력과 함께 실력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또 앞선 양층 감독들을 저희가 만나봤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경기,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 관련돼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줬는데, 아무래도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한국 유소년 축구도 조금 배워야 할 점인데, 이제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은 굉장히 축구를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체육 그리고 생활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저런 선진 문화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약팀 선수들이 이제 호명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본국에서 불리던 이름과 발음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확하게 본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본인들의 이름이, 이제 한글에 적힌 그 이름과 또 포칭과 실제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경기 이제 심판진 가운데는 한 분의 여성 부심과 그리고 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을 좀 만나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 봤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소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몸짓으로 조금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보고, 역시 세계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 대회 정말 많은 국가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끝난 팀들도 이렇게 곧 시민운동장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규모, 정말 큰 규모의 대회로 성장하고 있는 이번 2016 경주국제유산축구대회죠? 그렇습니다. 총 19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8월 26일부터 30일간, 6일간 이곳 경주국제유산축구대회가 경주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경주국제유산축구대회라고 한다면, 사실 조별리에선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친선 경기를 만듦으로써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또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보다는 선수들에게 어떤 과정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친선 경기를 통해서도 많은 실력적, 인성적 측면에서 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세이타비그와 산토스 두 팀 간의, 또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브라질과 기본적으로 스페인, 에스파뇨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약간은 비슷한, 그렇죠.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이, 어떤 선수가 또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산토스 같은 경우에는 펠레와, 또 축구 황제 펠레와 네이마르가 이 클럽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지금 이 운동장, 경주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의 펠레나 네이마르, 뭐 그렇다고 또 스페인 쪽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유소년 시스템인데요. 그렇습니다. 셀타비고도 1932년에 창단해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깊은 유럽의 전통 강우거든요. 이 셀타비고에서도 분명히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올 것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양 팀 선수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경기를 치를 예정인 화랑과 축무팀의 벌써 이곳 시민운동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화랑과 축무팀도 벌써 도착을 했네요. 네, 저희가 먼저 8강전 두 경기 오늘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경기에 이어서 바로 화랑과 축무의 경기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 경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오후 시간이 되어서는 4강전 대진 두 경기를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셀타비고의 주장 미겔 선수와 산토스의 주장 주황 빅토르 선수가 이제 서로 위치를 나누고 있는데, 경기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흰선과 또 초록색 선, 조금 희미한 초록색 선도 동시에 있는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축구 경기장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는데요. 경기장 사이즈는 가로 80m, 세로 54m입니다. 골대 사이즈는 조금은 작아 보이죠? 넓이가 5.7m에서 높이가 2.25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또 산토스 선수들이 아주 특유의 세레모니, 특유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저런 화이팅 넘치는 것이 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멋진 화이팅과 함께 산토스 선수들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골키퍼 셀타비고는 마누웰, 그리고 산토스는 주엉 이나시오 선수가 최후방 골키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타비고와 산토스 모두, 셀타비고는 A그룹에서 4승을 거두면서 1위로 올라온 팀이거든요. 네. 산토스도 D그룹에서 2위로 올라온 팀인데, 두 팀 모두 두 골과 한 골 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키퍼들 간의 대결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늘색 유니폼의 셀타비고와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의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주왕 빅토르가 프리킥으로 공격을 시작해봅니다. 주왕 빅토르 선수가 산토스의 주장직을 맡으면서 다비드 신, 아, 그, 어떤 선수죠? 네, 이제 저희가 한 번, 하프타임을 끝나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궁금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산토스. 짧게 연결,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에서 높게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셀타비고. 다시 한 번 왼쪽 측면. 아크를 돌아서면 그대로 슈팅하지만 수비수 별개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산토스가 경기 초반에 셀타비고 진영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한 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는 산토스. 아무래도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됐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토스에도 아주 심장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너키를 한 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골을 붙여왔습니다. 헤딩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두 팀 모두 예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 보여줬거든요. 셀타비고도 총 11골을 기록했고, 산토스도 11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양 팀에서 오늘 득점 퍼레이드가 저희가 한 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 페레즈 감독은 끝까지 선수들에게 테크니컬 에어리어까지 나와서 지시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두 팀 모두 열정하면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한 번 잡아 놓고 아크 정면 하지만 트래핑이 조금 높았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 측면, 안젤로. 안젤로 엔드라인까지 접근했습니다. 낮은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가 끊어냅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산토스가 셀타비고 진영에서 과감하게 계속해서 압박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거든요. 경기 초반은 산토스에게 조금 기운이 넘어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경기장에 햇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반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기장을 보는데도 눈이 부셨다 안 부셨다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이런 날씨가 조금은 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아침 저녁부터 벌써부터 찬 바람이 불다 보니까 특히 어린 선수들 감기에 대해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셀타비고와 산토스 이게 오랜 여정을 거쳐서 저희 한국에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산토스. 페드로가 끊어냅니다. 페드로가 왼쪽 측면으로 공간 열려 있습니다. 구스타브죠. 몸싸움은 정당했습니다. 왼쪽 측면. 구스타브 이번 대회에서 두 골을 기록 중인데요. 구스타브 왼발로 높게 올려놨습니다. 헤딩.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산토스 선수들이 좌우 측면과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슈팅은 수비수 몸에 걸렸고요. 이 몸싸움 과정 정당합니다. 공격권은 셀타비고.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트입. 다시 한번 돌아넣습니다. 페르난도. 하지만 끌어낸 산토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터치가 좋았습니다만 좀 깊게 흘러가면서 마누이 키퍼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구스타브 사르지니 선수였는데요. 원터치 패스의 이유에서 구스타브 안젤로 선수에게 아주 감각적인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공을 잡고 턴하는 기본적인 키픽력에 대한 기본기 확실이 많이 연습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측면에서 셀타비고 선수들도 6번의 미겔 선수가 경기 전체적인 것을 조율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잡은 선수죠. 미겔을 거쳐서 왼쪽 측면까지 잘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지만 끊어내는 산토스입니다. 지금은 개인기량을 발휘해봤는데요. 자, 공격을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 번 뒤쪽으로. 후레오간. 후레오간.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끊어냅니다. 엠마누에. 선수의 공을 끊어내고 나서 빠르게 처리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도 사르지니 선수였는데요. 볼트래핑이 약간은 밀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센터쪽에서 우고. 뒤쪽으로. 센터서클 부근에서 다시 한 번 왼쪽까지 뒤쪽까지 흘러나옵니다. 확실히 유소년 축구지만 선수들의 패싱 능력이나 볼트래핑 능력이 굉장히 수준급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소년 시스템이 잘 갖춰진 두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기본기를 익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 나이 때에는 어떤 볼에 대한 익숙함을 많이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 팀 모두 아주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방에서 한 번에 길게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조금 더 앞쪽에 있는데요. 이번엔 만웨이 키퍼까지 흘러갔습니다. 양 팀 감독들이 계속해서 테크니컬 에어리어 끝까지 나와서 계속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또 즐기는 대회고 또 그렇겠지만 양 팀 감독들은 이런 결과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경기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 팀 감독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파블로 페레즈 감독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기본적인 부분 공을 잡을 때 트래핑할 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왼쪽 측면에서 공격권의 셀타비고 경기 내어 놓고 뒤쪽으로 하지만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 초반에는 3분 정도까지는 산토스가 밀어붙이다가 셀타비고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뺏어내고 조금 경기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경기 초반이지만 양 팀의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유소년 출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득점포만 터지게 된다는 분위기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도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셀타비고는 AKFF와의 경기에서 5대0 승리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산토스는 시안과의 경기에서 7대0 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한 골이 먼저 들어가는 팀이 조금 다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후방 쪽에서 셀타비고 오래간만의 역습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프라인 부근 다시 한 번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이 수비라인이 산토스가 1대1 개인기량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페드로 선수가 아주 수비를 잘해줬죠. 브레오간의 던지기 공격 뒤쪽으로 다시 한 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는 산토스 엠마누웨이 준비합니다. 좀 깊게 다시 한 번 끊어냅니다. 셀타비고가 공격 전환 속도가 조금 시간이 더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 셀타비고입니다. 지금 빅토르다닐로 선수가 건너뛰고 볼스테프 해주는 분들이 급하게 우산에 접어가면서 잡아봤습니다. 오늘 경기는 여주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누웨이 키퍼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셀타비고에는 베르나베 선수 센터백을 보고 있는 4번 선수죠. 지금 공 잡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골 경합 이후에 골을 두 골이나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그사이 산토스의 득점. 득점의 주인공은 7번 안젤로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는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아 안젤로가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하하하 멋진 세레머니까지. 아 정말 재미있게. 산토스 특유의 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순식간 만에 터진 득점. 안젤로의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산토스입니다. 산토스가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압박 플레이를 펼쳐주다 보니까 셀타비고 선수들 수비들이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셀타비고 실수도 있었지만 산토스의 집중력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무래도 6선전 축구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젤로의 판단이 좋았네요. 아 여기서 볼키퍼의 미스플레이. 하지만 안젤로가 침착하게 마무리. 마누웨 선수가 공을 걷어내려고 하다가 약간 공이 지금 잔디가 조금 울퉁불퉁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실수를 좀 범해내요. 우리도 이제 마누웨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연습하게 된다면 충분히 잊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공격진에서 빨리 한 골을 넣어주는 게 이제 마누웨 선수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마누웨이 올렸던 공은 그대로 마누웨 키퍼가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센터 부근. 왼쪽. 수비수 몸에 맞고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산투스에는 구스타보 사르지니 그리고 구스타보 안젤로 안젤로 선수 15번, 9번, 7번의 선수가 골 결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셀타비고에는 이제 자기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며 이 선수에게 골을 헌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산토스의 공격 과정. 하지만 이미 주심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마누웨 선수가 역습 상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주심에 휘슬이 불렸네요. 델탑이고 아쉬운 실점이 조금 일찍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시간이 조금 성인 축구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후반 각각 25분씩 휴식시간 10분을 두고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45분을 풀타임으로 소화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분씩 전후반을 치르게 됩니다. 또 게다가 이번 대회 일정상 선수들이 조금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역습 상황 하지만 그대로 마누웨 키퍼 이번에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사리진 선수의 침투가 아주 좋았죠. 이번에는 뒤쪽에서 구스타보 안젤로의 파운. 양 팀이 지금 스페인과 브라질을 대표하다 보니까 확실히 각국의 스타일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페인은 짧게 짧게 패싱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고 산투스는 개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개인기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안젤로가 패스미스를 끌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아크 정면까지 투입. 하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안젤로 선수 다시 한 번 박스 안쪽 트래핑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앞쪽에 있는데 뒤쪽으로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걷어내는 세이탑이고 왼쪽 측면 왼발 크로스 하지만 이번에도 마누웨이 잡아냅니다. 방금 전에도 안젤로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굉장히 좋은 개인기로 한 번 셀타비구 진영을 흔들어 봤거든요. 확실히 산토스가 개인기량이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산토스 선수들이 공을 순간적으로 잡고 돌파하는 능력에서 확실히 빠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셀타비구는 이렇게 패싱 게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부레오간. 부레오간 안쪽에 잘려줍니다. 이케르가 높게 올려놨는데요. 이번에는 주황이 잘 잡아냅니다. 지금은 셀타비구에 전진하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알렉스 선수가 조금 더 앞쪽에서 세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오른쪽 측면에서 안젤로입니다. 안젤로 발재가 좋죠? 안젤로 조금 더 뒤쪽으로. 개인기 좋습니다. 역시나 오른쪽 측멘토리 파 좋습니다. 안젤로. 지금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저 나이 때 선수들은 수비수를 앞에 두면 조금은 긴장할 수법도 한데 앞쪽에서 계속해서 골을 치면서 개인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곱게 높게 올려주는 과정에서 이미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라인 밖에서 이미 벗어났었다는 반점. 레이탑 이거 한 번에 길게. 두 팀 간에 지금 경기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성인의 축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렇죠. 한 번 안젤로의 파울. 다시 한 번 오른쪽 측면. 지금 패스 길이만 조금 길어졌다 하면 셀타비고의 패스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패스 좋았죠? 하지만 방금 같은 압박 수비, 산토스 아주 화려합니다. 순간적으로 4명의 선수가 저 수비 지역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16번의 이케르 선수가 조금 골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네요. 그렇죠. 순식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조직력이나 이런 수비 훈련도 확실히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산토스의 장면입니다. 브라질도 국제대회에서 개인기량을 통해서 골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또 팀 플레이도 굉장히 우수한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산토스입니다. 다시 한 번 뒤쪽에서 페르난도.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라인 밖에 벗어나면서 공격권이 여전히 셀타비고. 하지만 셀타비고가 확실히 점유율을 많이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보다 계속해서 골 소유권을 높여가면서 스페인 특유의 점유율 축구가 있지 않게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셀타비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산토스 입장에서는 득점 이후에 분위기를 자체 내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군요.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그런 역습... 셀타비고의 점유율을 좀 끌어내는 산토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충원해서 계속 되는 다투어. 페드로. 페드로가 한 번에 길게 하지만 끊어냅니다. 공을 잡을 때 터치, 퍼스트 터치가 아주 화려한 산토스에요. 그렇죠. 연결 동작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돌아선 동작도 굉장히 부드러운 산토스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높게 오른쪽 측면으로. 협력 수비가 좋긴 하지만 산토스 선수들의 빠른 판단이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셀타비고의 공격. 로버트. 왼쪽으로. 아 지금은 패스미스. 좀 치명타일 수 있게 됐는데 한 번에 깊게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지금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주심이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옵사이드 판정이었는데요. 지금의 장면에서는 파울을 선언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파울. 하지만 뒤쪽에서 들어가는 산토스의 어떤 패싱 게임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경기는 계속됩니다. 다시 밑에서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셀타비고. 한 번에 깊게. 한 번에 깊게. 아 지금은 투어 덮치는 수빙. 슬라이디니클 좋았죠? 다시 한 번 왼쪽 측면. 아 몸싸움이 치열한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 두 팀 모두 경기장에 적응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양 팀 선수들이 아주 긴장이 없이 제대로 된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펠드로우가 한 번에 길게 노려봤는데. 위반의 마누웨키퍼는 판단도 좋았고 키픽도 좋았습니다. 센터나인 부근에서 셀타비고. 오른쪽을 다시 한 번 브레우간. 좀 더 측면을 더 내려놓습니다. 이케. 측면. 셀타비고는 계속해서 측면을 노리고 있는데. 가운데 쪽에서 측면 쪽에 지금 선수들이 많이. 브라질 수비수 선수들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과감한 중거리 슛을. 이럴 때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공이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셀타비고. 오늘 브레우간 시워센시오 선수가 아주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오버랩핑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은 페르난도가 브레우간에게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셀타비고가 계속해서 오른쪽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쪽을 한 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먼저 교체 카드가 활용되겠습니다. 8번에 중원에서 활약했던 휴고 로드리게스 선수가 나가고. 12번에 이반. 이반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이반 선수는 힘이 좋고 볼키픽력이 아주 좋은 페인트 동작이 굉장히 장점인 선수죠. 네. 아무래도 조금은 공격, 실점을 하기도 했고.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다가다가 다시 한 번 흐름이 넘어갈 때가 되니까. 파블로 감독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한 번 던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되면 더 이상의 경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셀타비고도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아이안 투입된 이반 카리데가. 이반 카리데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셀타비고는 알렉스 선수를 좀 겨냥해서 공을 많이 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선전에서 다섯 골을 넣은 알렉스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양 팀 모두 슈팅을 조금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과감한 중거리 슈팅 내지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산토스의 구스타모 감독은 선수들의 강한 지시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수비에 관해서만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에 높게 안젤로 쪽을 겨냥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셀타비고. 깊게 투입. 다시 한 번 뒤쪽에서 안쪽에 투입. 끊어냅니다. 페르난도. 셀타비고 선수들 굉장히 공을 잘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공격 상황에서의 어떤 점유율 만들어 나가는.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다시 한 번 오른쪽 측면에서. 산토스의 공격. 아 역시 개인기량이 좋아요. 최소한 1대1 한 명 정도를 뚫어내고 있는 산토스의 공격진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한두 명의 선수는 쉽게 벗겨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터치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그대로 오른쪽 측면 공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깃발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산토스가 옵사이드를 범했지만. 측면에서의 저 안젤로 선수의 공격. 아 저 움직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네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안젤로의 옵사이드. 한 번에 길게 대어놓는 셀탑이고. 다시 한 번 중간에서 왼쪽 측면 잘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간에서 커팅이 좋았습니다. 밖으로 벗어나는 공. 자 이 장면. 조금 안젤로 선수가 빨간 선보다 앞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의 미스플레이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오른쪽 측면 셀탑이고. 아 지금은 또 뒤쪽에서 페드로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네요. 페드로 선수가 공수에서 아주 굉장히 밸런스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느새 수비 지역으로 와서 커버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 측면으로 벗어납니다. 아무래도 실수가 일어난 이후의 플레이가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아주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산토스가 한 골을 넣은 이후에 셀탑이고 선수와 산토스 선수들 계속해서 실수를 줄이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컨디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산토스 입장에서도 바로 역습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셀탑이고 수비도 탄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위험한 장군이었는데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음이 사실 중계사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발목에 부상이 우려가 될 정도로 의료진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목길이 약간은 부딪힌 것 같죠? 페르난도 로페스 곤잘레스 아주 좋은 모습을 중원에서 보여주면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다는 것은 이 선수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술이 좋고 공 다툼이 굉장히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셀탑이고로서는 페르난도 선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사실 유소년 축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조금 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상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이 구스타보 사르자니 선수가 경고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사토스가, 구스타보 선수가 엘로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사토스의 15번 구스타보 사르자니 선수가 이제 이 부상으로 페르난도 선수가 나가 있는 사이에 경고를 한 장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 이 위치 셀타비버 입장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의 프링키이기 때문에 로버트 선수! 하지만 벽에 걸리고 맙니다.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으면 뒤쪽으로 백헤딩 하지만 골키퍼 장면으로 너무 천천히 굴러가고 맙니다. 지금 경고를 받은 선수가 엠마누엘 선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실바 아마도 이제 태클 장면인지 혹은 태클이 끝나고 나서 항의하는 부분에서 경고를 받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엠마누엘 실바 선수가 산토스의 경고를 한 장 받게 됩니다. 양 팀 선수들 지금 경기가 전반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양 팀 선수들 선수 경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거 차준 공 그대로 만우의 키퍼 공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30초. 엠마누엘 공격 숫자 많습니다. 하지만 공을 내어주기 전에 몸싸움 진행됩니다. 베레나베 선수가 아주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터치 좋고요. 오른쪽에서 2반. 2반. 하지만 넘어가지 못했고 지금은 산토스 벤치로 공이 흘러가네요. 걸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산토스 벤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방금도 2반 선수가 볼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계속해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런 측면 동파를 이용해서 중앙적으로 공이 연결이 된다면 알렉스 선수가 득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는 조금 더 측면에서 과감한 돌파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골에서 높게 띄운 공 2번에 걷어내는 공은 또 의료진을 향하게 됩니다. 베레나베 선수가 들어와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른쪽 측면에서 브레오간 짧게 내어놓습니다. 그르난도 열심히 뛸 수 있다는 것을 본인 플레이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버트 왼쪽 측면으로 공간 잘 열어놨습니다. 오른발로 툭툭 치면서 짧게 내어줍니다. 로버트 하지만 이미 끊어내는 산토스 셀타비고가 계속해서 보면 저쪽 좌우 측면에서 공이 연결되기는 하는데 그 공들이 가운데 쪽에 있는 알렉스 선수에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얼리크로스를 통해서 알렉스 선수에게 공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내어줬습니다만 신장이 좋은 산토스의 수비진 잘 끊어냅니다. 지금의 몸싸움 정당합니다.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셀타비고. 베레나베 선수가 어느새 앞쪽으로 튀어나왔죠? 오른쪽 측면까지 베레나베. 높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비수의 헤딩 클리어.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터치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방금 베레나베 선수의 저런 모습이 셀타비고에게는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활용하게 되는 파블로 페레즈 감독인데요. 15분에 휴고 마토스 곤잘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케르 선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토스 선수도 페인팅 능력이 굉장히 좋고 드리블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셀타비고에게 아주 좋은 카드로서 공격 루트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미스플레이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2반 선수죠. 짧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끊어내려 산토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높게 골문 위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주웅 이나시오 선수가 약간은 골을 킥하는 장면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 거의 모두 흘러갔습니다. 한번은 길게 걷어내는 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셀타비고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페르나베 안쪽에 투입. 페르난도. 하지만 중간에 끊어내는 산토스입니다. 지금 셀타비고 선수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격 싸움까지 계속해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산토스. 지금의 깊게 넣어준 건. 파블로 페레즈 감독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업사이드라는 것을. 그리고 부심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봅니다. 저희도 들렸죠? 그렇죠. 지금의 양면. 명백하게 맨 앞에 있었던 코스타보 사르자입니다. 추가 시간 1분마저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전반전 2대로 종료됩니다.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2016 경주 국제 유선 축구대의 8강전 첫 경기. 1대0으로. 안젤로 선수의 1점을 앞서는 극점으로 1대0으로 앞선 최천반전의 종료가 됩니다. 셀타비고는 마누엘 골키퍼의 조금은 아쉬운 플레이였죠. 그런 실책에 이어서 안젤로 선수가 집중력 있게 한 골을 만들어줘서 산토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산토스 입장에서 조금 좋은 분위기로 남은 25분을 맞이하겠습니다만 반대로 셀타비고 경기 막판에 잡았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브레우간 선수와 베르나베 선수가 계속해서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셀타비고도 전반 종료 직전에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후반전에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남은 25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산토스의 주장환장을 차고 있습니다. 산토스의 2번 주웅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난 주웅 선수 반갑습니다. 어떤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한국 축구의 유소년 애들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웅 선수가 직접 유소년 축구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우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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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츠벌 우츠벌, 우츠벌 우츠벌, 우츠벌 우츠벌, 우츠벌 주황시, 이나시오, 그리고 엠마누엘 이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의 산토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입고 나온 산토스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은 보셨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소통하는, 매우 케어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도 연습할 때 골픽이 그룹에서 2위로 올라온 팀인데 두 팀 모두 2골과 1골 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기퍼들과의 대결도 한 번 국민이 인진하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늘색 유니폼의 셀타비고, 스페인이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골 경합 이후에 골을 2골이나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서는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그사이 산토스의 특점, 특점의 주인공은 7번 안젤로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는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아 안젤로가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아하, 멋진 세레머니까지. 아, 정말 재밌게. 아, 너무 재밌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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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셀타비오가 이 하프타임 때 락커룸이 아닌 지금 본인들의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의사소통 과정은 의사소통 과정은 시간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수들과 대화가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산토스의 11번 루카스 선수가 투입되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심판진과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루카스 선수도 예선에서 3골을 몰아쳤습니다. 슈팅 능력이 아주 좋고 개인기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벤치와 또 선수의 심판진과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교체 카드 한 장도 중요하고 감독들 입장에서도 사실 선수들 시간은 25분 25분 짧긴 합니다만 이 일정들을 소화해본 걸 봤을 때는 이 교체 카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유소년 치고는 굉장히 높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카드가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8강전 두 번째 경기인 충무와 화랑의 경기를 준비 중인데 셀타비고와 산토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3국 간의 경기인데 이번에 대한뒤에 펼쳐진 경기 충무와 화랑 같은 경우에는 또 하필 한국팀 세 팀 가운데 두 팀이 8강전에 이렇게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두 팀 간에 분명히 한 팀은 4강에 올라가게 될 텐데 준결승에서도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치 최근에 있었던 리오 올림픽에서 이제 터너먼트를 치르던 양궁을 비롯해서 뭐 탁구 이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금메달, 금메달, 동메달 모두가 한국 양궁이 섞어다 했었죠. 하필 또 예선전에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정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 국제 유선용 축구대회에서는 한국팀 총 3팀이 참가했습니다. 충무, 화랑, 신라 팀이 참가했는데 8강전에서 충무와 화랑이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팀들 간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우승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궁에서도 국가대표 선발이 된다면 세계 최고의 궁사로서의 그런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무와 화랑이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8강전 남은 두 경기가 또 지금 현재 다른 경기장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라와 BCC의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경기가 11시에 있을 예정이죠. 하나티 코스가 또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정말 유수의 명문 클럽에 있는 유소년 팀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과연 4강전은 어떤 팀들이 참가하게 될지 그리고 그를 지나친 결승전 결국 이번 경주 국제 유선용 축구대회 우승팀은 어떤 팀이 될지 결승전은 바로 내일 미국 경기장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강 그리고 결승전으로 가면서 선수들의 기량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회 조벨레선에서 탈락한 팀들도 친선대회를 계속해서 치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선수들이 다시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친구들은 한국에서 경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바탕이 된다면 축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마침 어제도 이제 선수들 뭐 각종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곳 경주 유적지를 관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가 앞서 해드렸던 전반전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골은 1대0을 앞서고 있는 산토스고 슈팅 개수는 4대2 하지만 유효 슈팅에서 3대1로 산토스가 조금 더 좋은 적중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타비고도 전반적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산토스 셀타비고 골키퍼 마누엘 선수가 조금의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산토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전에서도 셀타비고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울 개수는 3대2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양 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한 장, 엠마누엘, 실바 선수가 한 장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교체 카드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만 해결되는 대로 바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이나 심판진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어찌할 수 없는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중 속에도 정말 많은 관중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다음에 펼쳐질 충무화 화랑의 경기를 조금 더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해설 중개진 뒤 속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경주종합체육관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주 시민운동장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한 선수들 이미 충무화 화랑 선수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장 바깥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서 선수들 대한민국 간의 맞대결 충분히 선수들 간에 즐길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과 빨간색 유니폼 아주 한국적인 색깔을 들고 나온 두 팀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산토스 선수 이전에 엠마누엘 실바 선수의 경고를 얘기해드렸는데 확인된 결과 13번 모타 선수의 경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정해드립니다. 교체 카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빨리이게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산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수를 보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토스 계속해서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경기를 골을 좀 더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11번 루카스 선수가 투입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이 교체 확인이 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렇게 등록 선수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AD 카드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실 저희가 교체 카드를 그대로 중계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로바로 또 교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미리 등록된 선수들이 경기장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토스의 교체 카드가 확인되었습니다. 15번 구스타퍼 사르자니 선수가 나오고 12번 루카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구스타프 선수 왼쪽 포워드 자리에 루카스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경기 후반전 이제 시작했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에 앞서고 있는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늘색 유니폼 스페인 셀타비고입니다. 산토스가 경기 시작과 함께 길게 공을 앞쪽으로 한번 내차봤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줍니다. 안젤로. 안젤로 엔드라인에서 낮은 크로스하지만 이미 수비수가 일궈냅니다. 안젤로 선수가 전반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개인 도울파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셀타비고 선수들이 수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셀타비고. 오른쪽에서 던지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 지금도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에 햇볕이 들어섰다 말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네요. 센터서클 부근에서 터치 좋았습니다만 그대로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전반전에 셀타비고의 베르나베 선수가 앞쪽으로 많이 전진하면서 좋은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후반전에도 공격 루트에 베르나베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빠른 돌파 보여줍니다. 산토 산쪽에 트위 터닝 동작 좋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와 1대의 상황. 이번에는 마누엘 키퍼가 조금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교체 들어간 루카스 선수의 돌파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지금도 마누엘의 판단이 좋았고 마누엘이 사실 초반에 실수한 이후에 더 이상의 실수도 없고 오히려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스가 전진 패스한 것을 마누엘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나와서 볼을 잡아줬네요. 그렇죠. 아 지금도 셀타비고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어 오른쪽 다리를 잡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아파하는 모습인데. 자 미겔 펠르난데스 노바스 선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만큼 정말 책임감이 막중한 위치인데요. 미겔 선수는 셀타비고의 어떤 공수 조율을 하는 어떻게 보면 레알마드리드의 모드리치 같은 선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조금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셀타비고의 아주 큰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자 그상 이제 구스타모 감독은 계속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부분. 이제 후반전 시작했을 때 사실 조금 교체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아무래도 유선 선수들이니까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확실히 잘 잡아주고 있는 감독입니다. 구스타모 감독입니다. 자 여기서 강한 충돌. 아 미겔 선수가 발을 밟혔네요. 다행히 뛸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경기장에 나와서 투입이 대기하고 있고요. 경기 다시 한번 재개됩니다. 셀타비고의 공격. 왼쪽 측면 안쪽에 투입 산토스가 끊어냅니다. 선수들의 패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유선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이런 롱패스보다는 짧게 짧게 빌드업을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점유율 높이고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두 팀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빠른 돌파 보여줍니다. 루카스 다시 뒤쪽으로 하지만 이번엔 수비진이 먼저 일궈냅니다. 루카스 선수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 보이거든요. 확실히 구스타프 감독의 의중이 잘 드러나는 교체 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중원에서 터치 좋은데 하지만 양 팀 선수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터치, 퍼스트 터치가 아주 화려합니다. 지금도 산토스 선수들이 3명이 지금 공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협력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산토스입니다. 왼쪽 측면을 해서 짧게 내어준 고. 잘 돌아섰죠? 로봇, 아 지금은 드립을 조금 미스플레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확하게 올리는 타이밍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산토스 선수들이 중앙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쪽으로 지금처럼 잘 뿌려주는 패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로 산토스가 이 공격권을 한번 끊어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패스 미스. 뒤쪽에서 세이탑이고. 잘 봤죠? 밀겨 올려놨습니다만 산토스가 끊어냅니다. 아 지금의 과정 경기 진행됩니다. 셀타비고 로버트. 지금 탈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로버트. 그대로 로버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슈팅을 했었는데 땅을 차는 모습이 잠깐 보였네요. 하지만 끊어내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 봅니다. 셀타비고. 산토스의 컷팅. 자 지금 경기 초반에 잡았던, 전반쪽 초반에 잡았던 산토스의 그 기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셀타비고 선수들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잘해주면서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 하지만 끊어냅니다. 산토스 엠만을 시에다. 안젤로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본인이 많이 고립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젤로 선수가 드리블을 칠 때 셀타비고 선수 3명이서 협력 수비를 해서 공을 빼앗아 왔거든요. 그렇죠. 셀타비고도 굉장히 조직적인 측면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루카스 스피드 좋습니다. 안쪽에 크로스 터치 그대로 기반의 키퍼 마누엘의 선방입니다. 마누엘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골을 잘 막아냈습니다. 자 마누엘 키퍼 오늘 실수했던 골키퍼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유야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금도 측면에서 루카스 선수였죠. 날카롭게 올라온 공을 안젤로 선수가 감각적으로 슈팅을 했는데 마누엘 선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빠른 반사신경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이번 찬스도 이번에는 수비수의 협력 수비로 막아냅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산토스가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체 선수된 루카스 선수와 안젤로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전반전 초반에 득점한 이후에는 분위기를 내어줬습니다만 지금 후반전에 찾은 그 해답은 좌우 측면 그리고 교체된 루카스입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셀타비고. 확실히 산토스 선수들이 개인기량이 좋다 보니까 측면 돌파가 자리로워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셀타비고는 이러한 측면 돌파와 개인기량보다는 짧게 짧게 빌드업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셀타비고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1대1에서만큼은 산토스의 선수들의 기량이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엠마누엘 선수가 계속 측면에서 잘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이 중앙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셀타비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중앙쪽으로 연결시킨 후에 중거리 슛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하지만 이번엔 셀타비고 걷어냅니다. 라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빈 공간으로 나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패스가 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산토스 역습 찬스 오른쪽 측면에 대한 빅토르 다닐로. 하지만 여기서 태클 공만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지금도 셀타비고 선수의 태클이 아주 좋았습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좌우 풀백들을 비롯해서 좌우 윙어들의 스피드가 아주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산토스예요. 그렇습니다. 산토스가 계속 측면에서 공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안쪽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셀타비고. 일단 산토스 선수들은 패널방스 안쪽 아주 가까이만 간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셀타비고는 저런 위험지역에 오지 못하게 먼저 선점적으로 수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던지면서 길게 연결시켜봅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지금의 몸을 던지는 수비. 이 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나면서 다행히 공격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산토스. 왼쪽 측면에서 높게 던져놓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로잉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격권은 셀타비고. 셀타비고의 최전방위는 알렉스 선수 대신 7번의 니콜라스 선수가 교체되어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니콜라스 선수가 패널방스 앞쪽에서 아주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발을 막고 나갔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기는 계속됩니다. 셀타비고. 왼쪽 측면을 내어주는 과정.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뒤쪽에서 한 번의 길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셀타비고는 사실 짧은 패스로 주고받는 이런 성공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통해서 어떤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는 셀타비고인데 조금 롱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뒤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왼쪽 측면 열려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 번 때려봐야 되는데요. 왼발 슈팅 위로 살짝 넘어갑니다. 저거였죠. 저게 셀타비고의 필요한 플레이였습니다. 로버트 카릴 페르난데스. 한 번의 왼발 슈팅하지만 살짝 크로스바 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이지만 분명히 힘과 파워가 테크닉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면에서 왼발 슛 아주 정확하게. 아쉽지만 살짝 빗나갔네요. 임팩트도 좋았고 떨어지는 극도도 좋았습니다만 조금 높고 말았습니다. 셀타비고에게 필요한 플레이를 정말로 해줬던 로버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고 아직 시간은 분명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중거리 슛을 한 번 하다 보면 분위기가 셀타비고 쪽으로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플레이하는 데에 많은 유기적인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는 셀타비고입니다. 자 그리고 흐름까지 올리고 있는 셀타비고 하지만 반대로 산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교체대에 들어왔었던 루카스 지금 스피드도 좋고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슴으로 주고받는 패스가 일품이었죠? 루카스입니다. 이번에는 루카스입니다. 오른쪽 측면 낮은 크로스 하지만 이번엔 마누의 키퍼 풍속으로 들어갑니다. 산토스가 계속해서 경기 초반에 10분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는 루카스 선수 아니면 란젤로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공간을 흔들어주면서 가운데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는 그런 공격 루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지금도 루카스 선수에게 패스 랜드 약간 길었죠? 밖으로 벗어나는 공 공격권은 셀타비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로버트 원터치 패스 좋은데요. 하지만 조금 짙었습니다. 공격권은 산토스 로버트와 루카스 양 팀의 11번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좌우 측면에서 루카스 선수가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셀타비고에서는 오른쪽에서 로버트 선수가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이번에도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루카스가 아주 일품이죠? 원터치 패스 좋습니다. 하지만 루카스가 돌파하는 과정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루카스 선수와 구스타프 안젤로 선수가 주고받는 2대1 패스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아 지금의 패스워크는 사실상 브라질 국가대표의 이 매치의 호흡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 플레이거든요. 굉장히 완성도 높은 페이스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알렉스 알렉스 조금 터치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뒤쪽으로. 아 지금은 패스 미스입니다. 하지만 산토스도 이번에는 좀 마음이 급했네요. 로버트 선수의 중거리 슛 이후에 셀타비고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밀어붙일 때 한 골을 넣어주는 것이 셀타비고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장면 루카스가 명백히 앞에 앞서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계속되는 공격 상황 공격 상황 그대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구스타브 안젤로 선수가 볼을 키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확실히 개인기 장면에서 산토스 선수를 조금 한 수 위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흐른 공을 가져옵니다. 빅토르 다닐로. 뒤쪽으로 보낸 공. 아 오히려 이게 역습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왼쪽이 알레스 선수로 봤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알레스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산토스. 좀 길게. 하지만 연결을 그대로 뺏어냈고요. 양 팀의 점유율은 사실상 5대5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인데요. 니콜라스가 오른쪽으로. 마지막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고. 지금 모타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프라인에 모타 선수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공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치료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런 부상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팀이 아니어도 상대편이어도 선수들에 대한 배려. 어떻게 보면 친구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공을 이렇게 밖으로 벗어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페어플레이가 계속돼서 성인 부대에서도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침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모타 선수의 아버지가 지금 산토스 브라질에선 유일하게 이곳에 굉장히 왔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도 관중석에서 한 번 뵀었죠.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이 굉장히 따뜻해 보였었는데요. 모타 선수의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관중석에 지금 저희 앞에 앉아계신데 참 화폐이 또 모타 선수가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브라질에서 이곳에 목걸이는 참 멀리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산토스. 그렇죠. 첫 공격권을 세이타비고 선수들에게 양구합니다. 매너있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산토스 선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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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 번은 길게 셀타비고. 영리하게 공을 빼내는 산토스입니다. 지금 이제 10여 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셀타비고로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아까 로버트 선수가 보여줬던 중거리 슛 이외에도 빌드업을 통해서 공간을 조금 침투 패스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니콜라스 선수를 겨냥해서 원투 패스 주고받는 패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은 뒤쪽에서 우고 선수가 밀었다는 판정. 아 지금 선수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왼쪽 침면 공간 열려 있습니다. 알렉스죠. 한 번 접어놓는다는 것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서 끊어내면서 공은 바깥으로. 그리고 조금의 분위기 반전. 승리를 굳히겠다는 구스타모 감독의 교체 카드가 사용됩니다. 8번 디에고 선수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선수는 10번 우고 선수였습니다. 디에고 선수 미드필러로서 힘이 좋고 아주 패싱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계속해서 산투스의 그런 수비에 대한 보강으로 보여집니다. 우고 선수가 지금 이 장면 이후에 교체돼 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선수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감독들이 잘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선수들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더 축구를 즐길 나입니다. 하지만 공격 기회. 이 공격 기회 아쉽게 무산되고 맙니다. 셀타비고의 역습 상황이죠. 오른쪽 측면 공간 잘 봤습니다. 조금 짧았는데요. 하지만 공격권 유지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셀타비고. 한 명째 두 명째 이겨내고 크로스. 하지만 아무도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니콜라이 선수가 측면에서 잘 올려줬었는데. 가운데로 쇄도하는 선수가 없었네요. 셀타비고. 아쉽습니다. 한 번에 길게 걷어내면서 공격 다시 한 번 풀어나가 보는데요. 이번에도 공격권은 셀타비고. 로버트가 중원에서 활약도가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도 유파 잘 끊어냅니다. 미길 선수가 어느새 앞쪽으로 나와서 커버 플레이가 좋았죠. 그렇죠. 로버트가 다시 센터 쪽으로 커트인에 들어갑니다. 다시 뒤쪽으로. 하지만 라인 플레이. 라인이 참 잘 지키고 있는 산토스의 수비진이에요. 산토스도 아주 효율적으로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측면 스피드 좋습니다. 골키바람 박스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골키퍼는 박스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의 장면. 골키퍼의 파울로 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마누엘 선수가 잘 나와줬었는데 파울로 선언이 되고 말았네요. 지금은 마누엘 선수가 박스 바깥까지 나오면서 몸으로 슬라이딩으로 막았는데. 이 장면에서는 명백한 파울입니다. 지금도 베르나베 선수가 경합을 잘 해줬었거든요. 페드로 선수가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였고. 결국에는 마누엘의 이 파울을 유발했습니다. 마누엘 선수가 아주 좋은 판단으로 빨리 나온 것이 실전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페드로 충분히 세트피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껄문을 향해 보는데요. 마누엘의 펀칭.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은 몸에 막힙니다. 역습기죠? 셀탑이고 한 번 쳐놓고 그대로 달려들어갑니다. 왼쪽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장면 명백한 파울. 이 경기장에 있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관중석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올 정도로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그리고 셀탑이고의 교체 카드. 12번 이반칼드 페르난데스를 빼고. 교체된 나왔던 페르난데스. 페르난도 로페즈 곤잘레스를 다시 투입시킵니다. 이번 경기는 유소년 축구다 보니까 수식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페르난도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휴식 기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휴식 기간 이후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셀탑이고가 여기서 일단 파울이 일어났고. 공격권의 산토스. 자 지금의 상황. 다시 한 번 마누엘의 펀치. 자 지금은. 셀탑이고 선수가 먼저 파울을 했다는 장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그 사이 공격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좀 길게 갔던 공. 하지만 수비수가 차이 걷어냅니다. 지금도 위험지역에서 산토스 선수가 아주 잘 클리어링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지역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조금 더 플레이가 더 급해지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서는 확실한 홀 클리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공을 끄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방금 산토스 선수처럼 빨개 앞쪽으로 차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 춤매 알렉스가. 공을 터치하지 못한 체크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주완 빅토르 선수가 아주 커버 플레이가 훌륭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셀탑이고 쪽에서 선수들이 심판들에 대한 항의 어필이 있고요.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도 굉장히 성인 무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웅이나 시오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7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오른쪽 측면. 아 멋진 패스인데요. 왼쪽 측면 다시 한 번 로버트입니다. 로버트가 지금 이겨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명째 패스로 공간 열어놨습니다. 알렉스. 다시 로버트. 아 지금의 패스워크 좋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지금 셀타비고 선수들 워트 선수와 아주 훌륭한 알렉스 선수의 개인기물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자 로버트. 이 돌파 장면에서 온 관중들이 흥분해 도가니탕에 빠뜨렸습니다. 공격 계속됩니다. 한 번 터치 성공했고. 그대로. 땡. 하지만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지금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자 게다가 지금 수비수가 걷어내는 과정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었던. 자칫하면 위기가 닥칠 수 있었던 장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5분 연을 남기고 셀타비고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온 상황이거든요. 이번 코너킥을 통해서 좋은 기회 한번 만들어보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로버트의 코너킥. 왼발로 높게 헤딩. 산토스. 마지막까지 클리어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왼쪽 측면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방금 쪽에 왼쪽에서 알렉스 선수와 로버트 선수의 이은. 아주 좋은 플레이가 셀타비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왼쪽 측면. 한 번에 깊게.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간다면 산토스 선수들도 조금 긴장이 될 거거든요. 초조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실수가 유발됐는데 그런 모습들을 셀타비고는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길게 이제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셀타비고가 확실히 후반전 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측면에서 로버트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렉스 선수와의 호흡이 점점 맞아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산토스는 지금 사실상 후반전에는 선수비 후역수비 전략을 가지고 나온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라인을 좀 밑에 쪽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데 여의치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셀타비고는 이러한 모습을 잘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왼쪽 측면. 하지만 이번에도 산토스가 공을 가져옵니다. 안쪽에 트위. 다시 한 번 끊어내는데요. 로버트. 로버트의 활동량 오늘 전 경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가장 로버트가 파울을 하다냅니다. 로버트 선수가 지금 3명의 선수 사이로 돌파를 시도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교체 카드 구스타모 감독이 다시 한 번 활용해봅니다. 교체되어 나갔었던 구스타모 사르자니 선수가 다시 한 번 수시 교체이기 때문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루카스 선수 전반 종료 직전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한 마리에 높게 올려줬습니다. 문전 앞에 상의 혼전 상황. 자 지금의 상황 공격권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셀타비고 선수들은 아주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겠네요. 자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 수 좀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셀타비고는 스페인 축구의 그런 어떤 짧은 점유율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축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서 알렉스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봤습니다만 그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산토스. 셀타비고는 옥서 볼 상황에서 움직이는 동료 선수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투입. 자 일단은 완벽하게 산토스의 역습 상황은 전개되지 못할 정도로 잘 맞고 있는 셀타비고인데요. 지금 베르나베 선수가 드립을 줬습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베르나베 선수가 앞쪽으로 오면서 3명의 선수를 벗겨냈거든요. 저런 돌파에 이은 패스플레이를 한다면 공간이 분명히 창출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로서는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베르나베 선수가 중원에서 피지컬이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본인의 원래 포지션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셀타비고 옛날에 클럽에 있었던 마켈레리 선수가 생각나게 하는 플레이인데요. 지금 중원에서 활약이 좋아지는데 본인의 포지션은 어떻게 본다면 중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베르나베입니다. 베르나베. 힘 좋죠? 마지막 끝내는 페드로. 왼쪽 측면 베르나베와 페드로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지금도 두 선수가 꼬이게 되면서 주심의 히스트리 불립니다.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두 팀 간에 굉장히 불꽃 튀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셀타비고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베르나베의 머리를 한 번 겨냥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의 길이 조금 짧았습니다. 이 터치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공격하는 셀타비고 조금 마음이 급했죠. 역습이죠?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왼쪽 측면돌파 산토스. 다시 한 번 왼쪽 측면돌파. 이제 꼬이키퍼를 넘어갑니다. 구스타브 선수! 위에 뚝지가 찬 공 살짝 빗나갑니다. 지금은 교체 들어온 15번의 구스타브 사르지니 선수가 아주 측면돌파에 의해서 좋은 슈팅까지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마누엘 꼬키퍼의 선방으로 잘 막았습니다. 자, 사르지니의 영리한 선택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마누엘 선수가 손으로 쳐냈네요. 앞쪽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좁혀주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마누엘의 선방이 있으면서 이번 상황은 코너킥으로 전경됩니다. 코너킥 왼쪽 측면에서 준비한 산토스. 하지만 많은 선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길게 연결. 다시 한 번 세컨 슈팅 하지만 끊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지금 한 골차 승부이기 때문에 셀타비고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경기 플레이에 임해야 됩니다. 또 토너먼트다 보니까 지금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시간이거든요. 다시 한 번 왼쪽 측면. 산토스의 도입팔을 끊어냅니다. 로버트가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타비고 선수들의 투지가 지금 굉장하거든요. 베르나베 중원에서 끊어놨습니다만 산토스가 앞서고 있다는 점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 선수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짧게 짧게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경고가 한 장 나오는데요.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분이기 때문에 마누엘 선수까지 앞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 프리킥 마누엘이 준비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고 하프라인 뒤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플레이로 이 경기가 마지막이 될지 마지막 도막 마누엘이 높게 올려놓습니다. 헤딩 클리어 산토스 오른쪽 측면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벤치 쪽에서도 달려가서 공을 구해주고 있고요. 셀타비고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른쪽 측면도의 파지마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공격 셀타비고 주시면 히스립 아 저런 플레이는 조금 지금은 야유가 나왔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산토스 산토스 자 여기서 사르자니가 가져옵니다. 구스타보 사르자니 다시 한 번 고이기퍼 1대1 사르자니가 파여 구스타보 사르자니 이건 마누엘이 잡아냅니다. 마누엘이 셀타비고의 골문을 지킵니다. 하지만 마누엘은 선방과 동시에 추가 시간 1분까지 지나갔습니다. 추가 시간 1분까지 지나가면서 경기는 산토스 산토스가 1대0으로 승기를 거두며 4강점 선착하게 됩니다. 아 정말 스페인과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 팀 간의 대결 흥미진진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산토스가 역습을 전개하면서 마누엘 선수가 좋은 선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네요. 자 산토스 입장에서는 초반에 나왔던 마누엘의 실수가 참 득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마누엘 키퍼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 그 이후 장면 셀타비고의 가장 핵심 플레이어였어요. 오늘 산토스가 좌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 마누엘 선수의 연이의 선방수려로 볼문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마누엘 키퍼를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 셀타비고가 확실히 명문팀이었고 비록 패했다 할지라도 이런 패스오그나 개인기량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를 평점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5대5의 아주 비등비등한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재미있는 경기 감사합니다. 자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8강전 첫 번째 경기는 산토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대한민국끼리의 대결 8강전 충무와 화랑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주입니다.